아 으 예 첫 아 내룸이 아 아 내룸이 전설급 인데 지금 내룸이 죽이신거에요 어 아 안되겠다 룩이야 내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9 랭께와 오늘은 싸나운 멜리 입니다 네 지금 무엇에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선글라스 사이로 저를 째려봐요 어 싸나운 이... 조심하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멜리 형님 어 그러면 럭키블럭 먼저까지죠 어 어 지금 오늘 싸나우셔가지고 어 이거 이거 어 어 어 이거 멜리 아니 럭키블럭이 잘못된겁니다 멜리님 어 어 그럼 또 하나 끄세요 아 왜 아 알았다 알았다 어 어 어 어 어 피하디 아아 아 피할 수 있었는데 아 멜리 형님 오늘 왜그러 멜리 형님 지금 멜리 형님 눈이 안보입니다 지금 블라인드 걸렸어요 하하하 보여줄 필요는 없네 오케이 그럼 제꺼 어 접니다 저의 새로운 어 뭐야 아예 제 제 신분감이 안돼요 어 저랑 많이 닮았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 오케이 그럼 전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바로바로 어우 뭐야 아님 거기서 보내네 아 아깝다 아 좀 뒤있을 줄 알고 바로 다 시작일라인데 오케이 그럼 시아도 할께요 하핫 온열막 셋셋 고오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에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내가 살짝 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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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 한거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네 어 오케이 오오 안녕하세요 엔더뱅님들 어 슬래시 미 아 너무 빨라 어 어 아 아 원래 초반에 잘 안죽는데 예 빨리 죽긴 했는데 어 아 빨리 가긴 했는데 뭐 양 양 뭐지 죄송하구요 크 아깝구요 아 왜 제 신분감이 그렇게 웃겼어요 저 근데 메리님 그거 바로 때렸어 어 조문도 죽었다 나이스 조문도 죽었어요 어 이거 조심해 조심해 팟! 어 아무것도 안 나왔다 아무일도 없었다 어 나이스 이거 입을 수 있 진짜 이거 효과있나 효과 없네 그냥 그거네 아 이거 그거죠 어 만안경 뭐 필요 없구요 아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저 원래 캠은 되는데 캠은 캐기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 오늘 럭키블럭은 아주 좋소 음 아주 좋소 아주 좋아요 아 왜 또 까아 아 아니 난 이런애들 초대한적 없더 아아아아 우우우우 예 아 난 저런애들 초대한적 없는데 어어 과연 마스카 기문미 아 머리 나온다 머리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오 철철 야 이거 나무 나오나? 아 빛콘 아 아 맞다 이거 블랙 그거지 아 아 때려 아 진짜 저거 빛콘 효과거든요 빛콘이 원래 우리한테 저거 이런 버프를 주잖아요 근데 실명비콘이네 와 이거 버프 잠시만요 좀 떨어져 가야돼 좀 가야돼요 실명비콘이라 오케이 아무것도 안보여 오케이 됐다 실명비콘이에요 저거 버프 되게 이상해 오케이 멜린이 어디있어요? 오 멜린이 앞에 있네? 세상에 나보다 앞으로 간적 거의 없었는데 오 오오 오 나보다 앞으로 간적 거의 없었는데 오 오케이 오오 아 뭐야 얘들 뭐야 얘들 겁나 신기하네 죽이는 건가? 오 맞네 뭐지? 살아있는 그거래 오! 뭐야 아 와 대박이네 오 구사야 잠시만요 나 죽겠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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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살아요 아 화염이 얼마나 되는거야 어쨌든 여러분들 얘들 잡으면서 좋은템 하나 건졌습니다 네 좋은템 하나 아 또 실명비콘 아 좀 부시자 아 안 부셔 다시 다시 오지 말자 오케이 6,5 4 3 2 1 아우 야 신발 신어요 아 맞다 신발 신으면 됐었지 아우 여러분들 똑똑하네 뭐 아 오케 여기 점프 icop 확 그치 오케이 아우 그게 안눞지요 어우 그ustain road 빠진 다음에 네 빠져 이렇게 빠진 다음에 좋아요 워우! 제가 괜히 지니어스를 안 깨가 아닙니다 오케이 아악! 오케이 오와 존이 뭐 겁나 앞으로 갔네? 오 네 점프 오 뭐야 기..뭐야 이거 뭐 별거 아니죠? 버리고 오 뭐야! 아이 저 악마니 하하하 저거 뭐하는거야? 제포 발사 해놓고 자기가 터졌어 네 잠시만 여기 나와 아 나무같은거 나와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이상한 일이 나와 저거 뭐해? 오 럭키 오우와 오 그르렁거린다 고양이 일단 나무가 안..어어어 네 난 진짜 고양이를 전 진짜 고양이를 키우고 가 오 잠시만 이거 되나? 잠시만 뭐야 방금 내 옆에 누가 지나간 것 같은데 오 럭키 백자리 오 럭키 백자리 한번 까보죠 오 럭키 백자리 처음 까보네 여기 나선화는 오케이 아아 이런 일로 나오구나 이런 일로 좋은 일로니까 아 근데 파밍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달려야돼 오 근데 나보단 뒤에 있네 오케이 저보단 뒤에 있어요 아 근데 방어가 잘 안나옵니다 오케이 여기로 떨어지면서 음 아 짜잔 아 하 여기서 죽으면 신속 빠지는데 아 잠시만요 아 여기서 죽을 줄 몰랐네 그래도 제가 앞에 있습니다 어우 맞다 여기 아파 어 그래도 살을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아 나선형건전 오오 뭐야 뭐야 저분 뭐야 언제 왔어 저분 안돼 진등기 아 제발제발제발제발 어 어 어 깨깨깨깨깨깨깨깨깨 아 쟤 뭐야 방금 저격당했어 아 아 겁나 억울하네 잠시만 와 여기 레이스 한 끗 차이로 질거 같은데 아 정말 올라간다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신속 붙어있나 안붙어있네 잠시만요 이거 갑옷먹어야 돼 갑옷 PVP라도 이겨야죠 아 오케이 아쉽습니다 아깝네 엔더진주가 엔더진주를 방금 낳았었나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안먹었 안먹었던걸로 뭐야 뭐야 이분 와 저분 신속 스마트 신속 뭐야 신발있어 뭐 어 아 아 아깝다 한방에 보낼 수 있었는데 아 죽여가지고 오프하게 할라했는데 안돼 안돼 안된다 아 잠시만요 나 이거 타임을 줘 어 오케이 님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꺼야 같냐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아 진짜 오 안돼 안돼 그거 먹으면 안돼 어 와 좀 영악한거 무서워 어 아 이게 왜 님 나무세트야 어 어쨌든 레이스는 뭐 멜리님 이겼으니까 그리 입으세요 음 입으시고 pvp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좀 아쉬운게 위에 까붓이 없네요 음 다른건 다 있는데 예 갑시다 네 그러면은 싸우 오케 pvp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가고 오케 저는 지금 불타거든요 예 좀 이게 좋을수도 있어요 오케 오 저분 나무야 그리고 오 저분 칼뽑았네 나처럼 어 음 그럼 시작 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외보소 오오 세상에 흐흐 네 삼 고 오케 아 아 잠잠잠잠잠잠 오 어딨어 어딨어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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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이거 뭐해 하하하 님 뭐하세요 어 순식간에 끝나는데 어 님 뭐해요 오 여기 어디야 멜리님 뭐해 멜리님? 멜리님 PVP 어떻게 된거야 멜리님 도능 갓 아니였어 별명? 어? 진짜 이분 옛날에 도능 한참 할 때 저분 진짜 도능 서버 아무데나 가서나 싹쓸이 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방금 방금 뭐 방금 무조건 내가 먼저 선빵 맞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분이 못 때렸어 솔직히 불 없었으면 아 불 때문에 시야를 가렸다 아 불 때문에 시야를 가렸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은 핑계 받겠구요 오케이 하하하하 어쩐 나 이거 위에서 먹겠네 안돼 오지마 어디서 쓰레기 보려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럭키불로 앞에 서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이건 그냥 뽑는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강물 앞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! 와 잠시만 블록 와 블록 블록 좀 나온거 같은데 오케이 그럼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방금 멜리님 불 없음은 이겼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럴 가망 안보이구요 오 잠시만 오! 이게 50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거거든요 오! 지금 계속 다 50 이상이다 아 20 하나 나왔고 80 나 올백 올백 각인데 올백 각인데 오늘 저 어 오늘 저 이게 태아 대부분 이기면은 무조건 거의 올백이더라구요 영상 한번 보면 여기 블록 좀 나왔는데 아 쏜고기 맞아요 여기부터 못봤는데 아 괜찮습니다 블록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일반 블록 챙기고 오케이 챙기고 오케이 먹고 오케이 그럼 다 하셨나요 다 뽑으셨고 확인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네 조합하는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 다 맞췄구요 네 저는 100짜리가 8개입니다 그리고 98개 98 럭키블럭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행운도 15짜리 또 있어요 저는 0개입니다 어 진짜 0개야 진짜? 저 그렇게 운이 없었어 어쨌든 예 그럼 뭐 제 알바 아니구요 저걸 왜 맞아 근데 포션을 님 약쟁이야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럭키블럭 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멜리님 오케이 그러면은 저 일반 럭키블럭 블럭 16개부터 까도록 하죠 고우! 아 마르카갖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근데 한번도 안써봤는데 나한테 싸운거네 잡..잡읍시다 죽이는거보단 또 쓸모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잡아놓고 이게 불타입인가? 빨간색이네 어쨌든 음 일단 불타입이구요 불타입인거 같구요 오케이 오오오 이거 내꺼야 이거 내꺼야 내꺼야 아하하하 우와 우와 0짜리에서 루기아가 나와? 우와 대박이네? 리액션.. 리액션이 하하 와 저도 번 찍고 나온건 좋은데 와 루기아가 나오네 와 루기아가 나와 저기서? 오 지금 오 그래 이거 행운에 따라 다르다니까 오케 다 탱구 음 아우 여보 왠피렛트 와 이거 뭐야 행운 0짜리에서 잘 나왔잖아 어 어 잠시만 아 안돼 안돼 나는 왜이래 어 나 안 움직여 키보드 뭐야 나 순간 키보드 안 움직였어 어 오케이 뭔 빙개야 오 오 코리캅 나이스 지진 아 뭐하는거야 지금 어 네 또 0짜리 오 파츠리스 어 얘도 좀 센데 파츠리스도 괜찮은데 오 파르셈? 오 얘 좋아 와 그때 이거 제가 처형 처형님한테 엄청나게 맞았기 때문에 이한테 얘 좀 괜찮더라구요 으음 좀 까세요 뭐야 얘 아 안짱 아 냅둬 냅둬 왜그래 어 어 번치코 또 나왔네 그럼 잡읍시다 어차피 에 아 뭐야 안 움직여 왜 아 한영 한영때문가 어 한영때문이구나 오케이 어차피 잡아놓고 또 스킬 보면서 잡으면 되겠다 오 글라이오 글라이오 나쁘지 않죠 악 타입이니까 에스파어택 강하지 아 이거 안넣어도 되죠 일단 번치코만 두 마리 넣어놓을게요 헷갈리니까 오케이 어 여기서 강 물 나오면은 그럴리가 없쟤 액깨 어엉 오케이 또 까세요 오 얘 좋아요 괜찮아 풀타입이야 오케이 첫 아 네룸이 아 아 네룸이 전설급인데 지금 네룸이 죽이신거에요? 어? 아 안되겠다 루기야 내놔 용담입니다 저거 나 죽일라는 눈빛이야 지금 방금 눈볼뻔했어 저분 저분 그거에요 야마테라스야 눈이 아 나 이상한 것만 나오는데 자꾸? 기아벡도 좋은데 사용하면 안돼요 아 알통몬 격투타임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행운도 붙은 것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부터 럭키블러 안 꺼냈다고? 뭐야 그렇다고 자살필 필요까지 그럼 저 천천히 깔게요 니드리노? 그 다음에 까세요 멜리님 뭐야 뭐야 갖고 가야돼? 오케이 저는 그리고 지금은 네 지금 100자리가 8개나 있구요 그 다음에 98자리가 있잖아요 그 행운도 2차인데 과연 네 잘 나올까? 뭐야 저기 안 꺼낸거야 뽑아놓고 아 멜리님 정기 차려 어 오케이 그러면 까도록 하죠 저 98입니다 음 먼저 까세요 어 오 팬텀이다 아 잠시만 이거 큰일났는데 저분 럭키블럭이 안좋은데 왜 자꾸 저렇게 좋은거 나오지 아 아하하하 포테이터 띵 마이너스 80이라고? 오 그거 괜찮아요 저거 좋아 강철타입이고 뭐야 왜 죽여 하하하 어 강철타입 은근 좋아요 어 오케이 어 세상에 안돼 오케이 수맥 수맥 이걸 기회로 삼았다 내 수맥이야 허 와 미쳤어 이 부분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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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파이어님 오 저거 미쳤는데 왜 이렇게 좋게 나와 오 저거 마이너스 치고 굉장히 잘 나온거거든요 좀 위험합니다 토테북이 음..괜찮아요 근데 괜찮아 괜찮아 까세요 오케이 수맥 어 까세요 니꺼야 오! 매탕이다 오! 아니 이거 왜이래? 이거 왜이래? 왜이렇게 잘나와? 아유 매탕 좋은데 오케 제꺼 오케 까세요 아 뭐야 아우 수맥 오! 아니 저거 미쳤띠 오케오케 없앴어 없앴어 아니 위더여서 하네 아무것도 안나왔다 여기 수맥이야 아 위더 짱길잖아요 우유 마셔야 돼 아 짱기네 위더가 위더가 강한 이유가 있구나 오케이 그 다음 저도 또 까두를 할게요 핫 아 근데 올백밖에 안남았어 지금 아 진짜 올백밖에 없었다 오케잉 어 까세요 멜리님 이걸 왜죠 멜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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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오 차옥굴? 얘 뭐지? 얘 누구지? 얘 모르겠네 오지 잘 모르겠네 오케 제꺼 아! 꽝 아 백짜린데 와 이분 미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따꼴이가 나와 와 잠시만요 큰일나는데? 이분 이분 봐봐 와 럭키블럭이 마이너스인데 따꼴이 와아 쓰읍 따꼴이 좀 극혐인데 와 나이스 괜찮고 아 어깨형님인 줄 알았네 아 어디가 어디가 오케잉 오케잉 오브만 더 좋죠 오우 날 밀어? 오케잉 해보세요 오케잉 까세요 아아 스메게 스메 그러다 하나 사라져요 정신차리지 오케잉 아아아아 먹으세요 지저분하잖아 어? 오케잉 제꺼 웨룸이 어 플라위다 플라위 어 안돼 안돼 플라위 원래 착한이란 말이야 아 스포 아 스포 아니구요 아 플라위 냅둬 아님 님 까 님꺼 까 저거 한개씩 남았죠 이제 아 중복금지고요 어 근데 근데 스킬 확인해 확인하면서 좋은거 하면 돼 근데 둘가 레벨 똑같아서 별거 할게 없긴 아 쓰읍 다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하 잠시만요 지금 몬스 지금 포켓몬 보자 포켓몬 아 왜 자꾸 이걸 보지 일단은 음 일단 격투타입으로 포켓몬을 넣어야되요 와 뭐야 나 뭐야 번치코 세 마리야 왜 나 한 마리 사라진거 같은데 뭐지 저 한 마리 사라진거 같은데 자 뭐야 한 마리 사라진거 같은데 뭐지 한 마리 사라진거 맞죠 응 어디로 사라졌지 오류 오류 그니까 이게 뭐 다른거 했었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들 아 치코라 치코라 별거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이상한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한 타임 다 맞췄고요 그럼 멜레님과 한 번 더 버켓몬 배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 지금 제가 키워봤는데 상상이 굉장히 좀 애매 애매하다 해야 되나 좋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어 이분 맨날 뭐 타고 간다니까 어쨌든 아 맞다 진화 진화하고 올게요 네 그래서 네 통신교환하고 왔고요 근데 계룡모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예 예 안 보이긴 하지만 그냥 예 뭐 어차피 싸울때 안 보일때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주시길 바래요 예 쪄 하지마 쪄 렉걸려 오 둘 셋 아 뭐해 오 번치코 오 오 아 아 파이어 먼저 낼걸 오케이 쪄 뱄틀 수락하세요 아 메타고러스 우르스와 아 일단은 번치코는 잠시만 강철 극토한테 약하지 않나 오 님 수고 오케이 일단은 이거 때려주고 파라신을 바꿉시다 그럼 파라신은 무조건 바꿔야돼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케이 빠생 오케 효과 굉장히 오오 아아악 누구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있었어 오케이 아 괜찮아요 뭐가 이상해 오 뭐야 홀 와 와 한마리 몰빨했구나 하긴 파이어 내가 바꿨으니까 음 괜찮습니다 급차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왜 괴력문 이상이 생겼어 안돼 괴력문 메탕 다리같이 생겼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크로스초 메타그로스 사태하고 파이어는 한번 열풍을 브로스로 브로스로라 쓰러졌고요 오 메타그로스 사태는 빗나갔네 괜찮아요 아메모 괜찮죠 효과가 별로죠 크로스초 뭐야 강철 아니야 격투에 좀 안들어가지 음 괜찮아요 좀 교체하는데 토대북이님 자사람 저 불이잖아요님 불이야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멜리님이 보기만 하셨대요 어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신 점 너무 네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열풍가 오케이 토대북이 타버리죠 하핳 예에에에에에 아 이건 이미 실수한거야 근데 어 와우 리포스터 크로스처 나이스 급수에 맞았다 쓰러졌네요 일단 잠시만 이거 킬 쳐야되요 킬 쳐주세요 한번 이게 버그거든요 킬 쳐주... 오우 아우 저거 잘되는데 엔퓨라토가 광철 물인가 아우 파이어 잠시만요 파이어너 빼 빼자 빼고 그 다음에 게롱문도 빼야되겠다 보만다로 아핳 바꾸지마요 원래 이렇게 하는건데 오케이 둘다 빼야되겠어 안되 안되는데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데미지 오 뭐야 효과가 굉장한데 왜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가네 오케이 오케이 파르쉘는 어 도갑저 한번 뿌려주고요 보만다 날아다니고 예 한번 공중날기로 예 딱구리 한번 더 다굴 이렇게 도갑저항이 은근 은근 아파요 제가 당해봐서 알거든요 이렇게 날아올랐다 예 흩어졌다 이렇게 2판4판 공격 빗나갔죠 날아올랐으니까 이렇게 메탈크로우 오케이 데미지 많이 안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고드룸 떨구기 고드룸 얘 얼음이니까 얼음은 어디다 어디에 되게 강하더라 얼음은 얼음은 어 어 그래 땅 땅 땅 땅이 딱구런가 잘 모르겠네 딱딱구리 바위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오 공중날개 별로 안들어가네 거드룸 떨구기 오오 오오 이거 땅인가 뭐네 바위가 아니라 좋고요 이렇게 회전부리 괜찮아요 파르쉘 도갑종 뿌렸는데 뭐지 이거야 되나 압종뿌리기를 해야되나 어 괜찮아요 오케이 한번더 공중날개에서 엠페르트를 때려주시다 방금 딱구리한테는 효과가 별로였으니까 이렇게 날아올랐으니까 안 맞죠 이렇게 압종 이렇게 오 지진이 있어? 괜찮아 오 날아올랐어 다행이다 오 날아올랐어 다행이다 어 이거 안되겠네 딱구리한테 한번 고드룸 떨궈주고 이렇게 보만단은 날아올랐으니까 공격하겠죠 오케이 그렇지 딱구리한테 고드룸 떨구기 오케 효과가 굉장히 있다 파르쉘 어 괜찮아 파르쉘 어차피 좀 피가 약해가지고 뭐야? 뭐지? 왜 죽었지? 좀 자폭 자폭 스킬같은거 있나? 잘 모르겠네 오케이 어쨌든 루기야 루기야가 에스퍼 에스퍼 비행이니까 에스퍼 비행 맞나? 에스퍼 비행 맞나? 에스퍼 비행이니까 잠시만요 아 근데 번치코가 죽었네 큰일났는데 꺼내리가 마땡이 없어서 파이어를 꺼내도록 할게요 음 열풍 오케 봉안다는 아 봉안다가 원래 깨보러부시기가 있는데 크아 아쉽다 음 에스퍼는 에스퍼에 어떻게 되지? 아 모르겠다 그냥 한번 그냥 에스퍼 4명의 박치고 해봅시다 턴 기다리니까 오케 오오! 오 저거 원심 있어? 오케 열풍 딱구를 일단 하고 룩이야 아 큰일났는데 파이어 아 효과가 별로래 파이어 맞을테니까 저거 분명 원심 쎄었으니까 썼을거야 아 근데 썼을썼으니까 그냥 아 어쩔 수 없다 아 근데 어쩔 수 없는게 아니라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죽을까 한번? 오케 원심 한번 쓰고 보안다는 아 사묘의 박치가 별로 안들어가서 그냥 공중날개 안들어갈텐데 와 하이드로펌프 아 아 좀 물스킬했네 아 지금 답이 없는게 스카이오퍼가 원래 번치코가 있어서 비행기에 카운터를 칠 수 있었는데 아 오케 어쩔 수 있었다 계령만 너러가자 음 오케이 지구던지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룩이 한마리 밖에 없어요? 오 원심 오 별로 안들어가 오케이 공중날개 나이스 지구던지기 오 나이스 학교 리벤지 한번 쏴주시다 한번 안써 봐있으니까 공중날개 와 이거 많이 들어가네 공중날개 오우 공중날개 했는데도 안들어가네 아 날 안 때렸구나 저분이 음 그래 이거 한번 엽시다 크로스쪽 monument 그렇지 빗나가지 오케이 웰님 어? 어? 살인보다? 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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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몬 연습 좀 하시지? 어쨌든 오늘 웰님가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해봤는데요 아 멜리님 또 눈 또 눈 시련을 보여준다 이거 멜리님이 포켓몬을 많이 봤대요 근데 싸우는 그런 상상은 모르시다 보네 그쵸? 그냥 얘들 치고 받는 것만 봤구만 에휴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컨텐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뿅